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 문제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아래 표에 이르기까지 한 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꼭 잘 달달 외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크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그리고 중세 시기가 있었겠죠 왕과 귀족들이 출연하는 여기서 이제 근대 민주정치로 발전이 되고 다시 이게 현대 민주정치로 발전이 돼요 크게 세 가지 민주정치의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여기 아테네죠 직접 민주정치였다 대의민주정치였다 여기는 직접과 대의제가 혼합된 민주정치 세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징은 민회라고 해서 국회가 아니라 민회예요 국회가 아니죠 민회 시민들은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직접 한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거죠 왜 함정 시민으로 인정할 게 누구냐 모든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성인 남자만 시민이고 여자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뭐 정치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대에서는 틀린 말이죠 근대로 넘어와 보면 대의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전히 농민노동자 여성은 처음에는 제한됐죠 그래서 선거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됐고 보통 선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는 거 평등 선거 1인 1표씩 참여하는 거 이 원칙이 확립되지 못했죠 현대에 와서는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 뭐 직접 비밀 이런 게 지금 확립됐다고 하죠 다만 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애초에 다 하게 해주니까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고 이 흐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개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